어둠이 내린 도심, 조명이 켜지면서 화려한 빛의 세상이 펼쳐집니다. 아름다운 설경위를 달리는 열차, 마법의 성에서 열리는 송탄 파티 건물 외벽에 펼쳐지는 따뜻한 빛 영상이 시선을 빼앗습니다. 거리두기 해지 후 처음 맞은 연말, 사람들은 아름다운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바쁩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유명하다 해가지고 와봤는데 진짜 연말 느낌이 나서 기분이 좋아요. 살면서 와보고 싶었던 곳 중에 한 곳이었는데 막상 오니까 사진 배경이 되게 조명이 이쁘고 이색적인 것 같아요. 인근의 또 다른 백화점의 벽, 연말 분위기 물씬 풍기는 조명 장식에 동화 속 선물여정돈뚜가 시민들을 맞이합니다. 대전에서 올라왔는데 오늘 추운데도 여기 이렇게 예쁜 조명 보고 하니까 크리스마스 느낌 너무 물씬 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친구랑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어서 좋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당기는 구세군 냄비와 거리에 울려퍼지는 캐롤. 화려한 조명 속에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명동을 찾아 인증 샷을 찍거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가 유죄된 후 처음 맞은 현말. 불밝힌 명동과 화려하고 따뜻한 빛 조명이 펼쳐지는 건물 외벽 미디어 파사드가 코로나로 힘들었던 시민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코미뉴포트 5순위입니다. 코미뉴포트 5순위입니다. 코미뉴포트 4순위입니다. 코미뉴포트 5순위 Dispress